대권 도전에 나설 김관용 경북지사의 지원 조직인 용포롬이 오늘 대구엑스코에서 창립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이들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분열된 보수를 대통합해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김 지사의 대권 행보를 외곽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. 용포롬 측은 김 지사의 지지 모임인 느티나무회가 확대된 것이며 회원은 전국에서 7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지사는 최근 중앙을 오가며 지역 출신 정관계 인사를 만나 지지를 부탁하고 별도의 정책 지원 조직 구성에도 공을 들이낸 등 대선 출마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